자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지역구에 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파주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좀 뭔지 듣고 싶어요. 저희는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북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데 개성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그전에 많은 철책선을 기준으로 해서 군부대가 많이 뒤로 밀렸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안 좋아져서 개성공단이 좀 닫혀 있습니다.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구역을 하나 만들자. 그런 의미는 이게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, 러시아, 중국 이런 해외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게 되면 그거 자체가 안보의 안전판이 되는 거죠. 또 하나 경제성장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이 17대부터 시작됐지만 특히나 제가 20대 1호 법안 300명 중에서 제일 처음에 법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폐기가 됐는데 21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1호 법안으로 냈고요. 이게 접경지역이 형성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적인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도 27개의 특구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무작정 상황이 좋아졌다고 들어와서 슬펴보거나 이럴 게 아니라 또 시행착오를 겪을 게 아니라 테스트배드 형태로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북한이 앞으로 필요할 것은 단순히 개성공단에서처럼의 저임금, 노동집약적 이런 제조업이 아니라 농업을 비롯해서 4차 산업까지 다 필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운성지구는 어떤 게 맞고 또 해주 쪽은 뭐가 맞고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되면 정말로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큰 물꼬를 트는 것이 되고요. 북한 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래 우리한테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가 있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너네들이 개혁개방으로 간다면 우리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이런 준비의 자세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. 또 한편 우리 북쪽은 경기 북쪽이나 강원도 북쪽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법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래서 2중, 3중, 4중, 5중에 중첩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요.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필요하다.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경제특허가 만들어진다는 생각도 되고요. 지금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. 부처 간 이견도 없고요. 심지어 기재부에서 조세특례에 대한 제안법도 지특법이라고 하거든요. 지특법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고 이게 필요하다. 앞으로 그래서 다 원만히 해결된 상황이라 일부 야당 의원님의 반대가 있지만 계속 설득을 통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킬 생각입니다. DMZ가 역설적으로는 평화의 상징 지역이 됐고 파주는 DMZ와 뗄 수 없는 관계. 평화의 상징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파주 씨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. 저도 뭐 작년에는 영화제를 열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DMZ 국제 다큐 영화제도 제가 뭐 진행 자주 가봤고 그런데 그런 일련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고 2021년에도 분명히 준비가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. 예산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. 저희가 53억 정도 들여서 ICT 평화 테마 공연과 그다음에 요즘 실감 콘텐츠라는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실감 미디어 콘텐츠 체험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지을 생각이고요. 이것이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화와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잖아요. DMZ이요. 저렇게 바꾸고 또 세계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와서 그걸 실감하면서 평화의 중요성도 느끼고 관광 자원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요. 또 하나는 DMZ 평화예술 사업이라고 해서 일종의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. 그래서 건축까지는 아니어도 건축비일 수도 있고요. 그런 설치 미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할 생각인데요. 용역비 3억밖에 안 되지만 뒤에는 380억 정도가 준비돼 있어서 세계 유명 작가들을 좀 초빙해서 단순하게 우리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죠.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소중한 문화 유산일 뿐더러 관광 자원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동안 파주에 임진각을 중심으로 꽤 외국인들이 와서 안보 관광을 주로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안보 관광이라는 걸 벗어나서 평화 관광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파주뿐만 아니라 미군 방환 공유어제에 대한 개발로 들썩이거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적들이 몇 군데 있는데 파주에도 원론 면에 캠퍼 에드워드 맞죠? 맞습니다. MOU를 체결했습니다. 일정도 궁금해 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. 네.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지난해 말에 파주 씨하고 MOU를 맺었고요. 1년간 사업 시행 계획을 내면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라고 승인을 내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규모가 5,892세대니까 거의 6,000세대가 되고요. 20만 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건 아까 원롱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는 원롱면이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는 면단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동안 LG LC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조정으로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어 있거든요. 디프레스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시 활기를 띌 수 있다는 게 하나 또 의미가 있고요. 물론 거기에는 단독주택, 공용주택을 짓는 것도 있지만 기불체환업을 통해서 공원도 짓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. 다른 의미는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미군반환공유지라는 데가 굉장히 옛날에는 멀리 지었겠지만 그동안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집가가 높아요.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에 미군반환공유지에 국가지도 개발 이거를 집어넣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잘 안 됐었는데 캠프 에드워드를 통해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데도 본부의가 될 거고 그런 미군부대가 점유했던 지역이 다른 산업시설이 되거나 주거시설이 되거나 공원시설이 되는 좋은 본부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많은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굉장히 바쁘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파주 지역에서 자주 근무하시면 식사 많이 그 지역에 또 맛집들 많지 않습니까? 네. 장단콩이 원하고 있는데 장단콩 축제도 있고 네. 저희가 장단삼백이라고 있는데 장단삼백이요? 네. 장단 면 자체가 또 우리 파주시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인삼 들어보셨죠? 그렇죠. 그 개성인삼이 장단에서 나는 인삼을 개성보부상들이 갖다 팔아서 개성인삼입니다. 또 인삼을 재배한 데는 지력이 다 이제 그 엉망이 되거든요. 지력 회복을 위해서 콩을 심으면 됩니다. 콩이 이제 질소를 다시 빨아들이니까 공기 중에 있는 그래서 장단콩이 유명하고요. 또 하나는 그래서 장단인삼, 장단콩, 쌀. 쌀도 대통령상 받았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장단삼백입니다.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뻔 했네. 그렇죠. 쿨이. 그렇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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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